아 환불 안되세요? 여덟 번이나 남았는데요? 피부 시술 건은 원래 환불 안되는 거 모르셨어요? 그런 게 어딨어?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뭔데요? 피부 시술 때 이제 바비톡 해라 아주 바비톡은 병원 망해도 다 환불해주겠다? 바비톡은 환불 싹 가네 병원이 망했어도 그냥 맘에 안 들어도 바비톡을 다 받아줘 막상 병원 가면 이것저것 추가해서 텀장 되는 거 아냐? 응 쭈쭈 킹 받아줘요 추가 결제 걱정 NO 시술 방법 용량 횟수 옵션 미리 체크하고 병원은 몸만 갖고 가라 아 진짜 좋네 아 진짜 좋은데? 라고 생각했으면 바비톡 해라 아는 언니는 시술 받고 부작용 생겨서 고생 억충 했다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안녕 바비톡에선 피부 시술 결제안 부작용 보험 서비스로 주는 거 알고 가는 거지 뭐? 미친 거 아냐? 화상 신경 손상 마비 등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공조로? 바비톡이 다 내줄 왜? 아주 할부까지 해주겠네? 36개월이면 돼 땡큐 36개월 할부로 아기 피부 가부정 취자 응 취자 결제 완료 개강도 개편해 피부 시술도 바비톡에서 눈치 벨로 지친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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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